랩을 찾지 콩콩이 찾기도 힘들어 죽겠네 이거 의미 있네? 랩업 명령할 수 있네? 랩 랩 랩 랩 랩 어깨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요거 사고 이거 사고 하나 팔고 아 이거 두개 이거 두개 사고 아 의미가 없네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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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쓰는거죠? 똑같네 그냥 느낌만 좋아볼 분이구나 이 아스펜 아시아스 이 아스펜 아스펜 좋아 잘되고 있는 것 같애 리롤 두번하고 명령 누르고 콩콩이 내려오고 아우 좋아요 한 번 두번 영능 셧 다음 턴은 영능 영능을 먼저 둘러야 될 것 같은데 아 재밌긴 한데 좀 그러네 발견을 4렙 발견을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 이게 3렙에서 뭉쳐야 되나 2렙에서 해야 되잖아 전함이라 한마리 두마리 두마리가 늘어 아 걔도 있잖아 아 두마리 두마리는 그렇게 안 늘어나네 또 좋다 두마리 아 이게 맞을 운명이구나 이 새끼 10댁들은 덜어놓으셔야 돼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이야 다들 긴장하겠던데요 d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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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as 際 좋아 좋아 잘되고있어 느낌알았어 아 불안찾으면 좋았다고 불안을 어떻게 찾어 허허흐항 그 정도라도 디지겟고망 4렙이 4렙까지는 가긴 가야되는데 결국에 우승하려면 4렙은 가야될거같아 요정도면 할만하겠지 용조 아 두번 때려 맞았냐 누가 또 왜 아 그럼 십십하냐? 아 팔팔이네 누가 맞으면 뭐여도되지 더 있잖아 아 아 누가 맞았어 어이씨 안팠수이면 이리없어 4렙 좋아좋아 좋아 좋아 이거 슬슬 렙오피해도 되겠는데 팍 찾았을때 렙오피해야 되겠다 이거 모디를 찾아야겠어 이게 이길라면 내가 보기에는 요게 맞는게 아니라 아 내가 다 맞았어야 됐던거같애 그래서 얘가 많이 잡았거든 그렇게 했어야 됐던거같아 오히려 얘가 맞지않고 얘가 많이 맞았어요 그게 이길 확률이었던거같아 얘가 얘를 잡고 얘가 얘를 잡고 임두가 요걸 처리하면서 짧다고 용을 잡는거지 그게 2%같은데 이거지 어 그렇게 하면 되지 헬 헤헤헤헤 이 맛이야 레벡 가나 설마 캐리 머신 한마리 투입 소소하게? 찾아봐? 소소하게? 찾아봐? 소소하게? 111? 소소하게 111? 찾아봐? 맞다 왔다 왔어 그림 보인다 아 여기서 레벨업 팔고 아까 콩콩이를 더 짚어보면서 재미나 즐길까 하아 이거 고민이네 4레벨라서 모두리나 찾아볼까나 제보아 맥 aient isa 모 4레벨 찍으면 1등할거같거든? 백 이살 스 아 4레벨 찍으면 1등할것 같은데 그래 무슨 sun 3 5 쿨 5 4 5 아 랩 오브라에서 통풍이를 떴다 아 아유 또 나왔는데 개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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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패왕이야 다 이거 랩업하자 이거 랩업 각 나왔다 이거 랩업하고 영능하고 모두를 찾으면서 콩콩이만 계속 뽑아주면 되겠던데 아 좋아 이게 이게 행복이라는 것인가 콩콩이 몇 마리 나와요 한 20마리 나오나 1레벨 이게 바로 대깨콩이라는 것인가 야 뭐 8턴에 말도 안되지 솔직히 이걸로 어떻게 이걸로 팔터넷 여기다 모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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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영능 눌러보고 나오면은 짚고 그렇게 하죠 얘도 공버프 주니까 얘도 좀 약간 보험 하나 여기다 이렇게 주고 아우 백이죠 다 원킬리지 다 원킬리지 아 이거 쟤는거 같네 쟤는거 같네 아 재밌네 아 잘 풀려도 이상이 없는데 아 그래?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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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인들 중 얍! 근데 증식 두 개나 안집을 수 없어 이거 인정이죠? 아 영능 아 안집을 수 없어 영능 해가지고 아 레버부터 해야 되는데 아 오케이 이게 기계 하나를 집어넣으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오신 게 왜 본 적 있나요? 상 planned 비행든 그래 그 친구 아 99.9 하 스윙들이 제 몫을 켱톡기 해냈군요 전우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대스윙이라 아 발라주기만 하면 모둘만 좀 아 이제 안나온다 여기가 뭔가 한계치인가요 느낌이 그냥 안나오는건가 진짜 센거같은데 10선네 이정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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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인들이 제법을 통독히 해냈군요 아 공격력은 별론거 같은데 아 근데 얘네가 있어가지고 아쉽게나 아 여기 왔어 자리가 없어 어우 또 나왔어 미치겠네 아 모드만 심어주면 될 것 같은데 모드를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닐 것 같은데 아 99%밖에 안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와우 쉽지 않아 쉽지 않아 3이잖아 벌써 가장 강한 하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울꺼에요 아 이거 아르보스 해도 되나 상관없을거 같긴 한데 상관없을거 같긴 한데 지금도 안나와 1등하면 유튜브 영상도 소소하게 하나 올릴수있고 소소할거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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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이네 처음 황금이 더 약해졌네 흐흐흐흐흐흐 황금보다 약한 콩콩이를 만나 아 아 모둘모둘 모둘이 나와서 모둘을 4마리만 씌워주면 될 것 같은데 모둘이었나 보다 아쉽구나 사망금 에효가도 은근히 소소해 아 100밖에 안되네 요렇게 쓰면 되네 다 한 방 다 한 방 한 방 한 방 소소한 데미지 한 번 더 해야 되겠구나 아이고 콩콩이 하나 더 하수인을 고용하는게 좋겠군요 아 결국에 머드를 못 붙는건가요 그 하수인을 고용하면 황금 하수인을 얻을 수 있겠군요 지금 그림인데 아 이거 8번 지는거 아니야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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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할 수 없지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자 아씨 개낭비 지는거 아니야 약해졌는데 또 아씨 한 번 해보고 싶었는데 뭘지 않겠다 이거 이러다 지면은 좀 많이 씁쓸 하지 않나 아.. 아 여기 칼렉 있어가지고 아 이거 많이 씁쓸 할 것 같은데 그냥 한 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쉽지만 말이지 더 약해졌는데 이거 어떡하냐? 아 85로 죽었습니다 큰일났습니다 아 이거 마무리를 못해서 참 아쉽네 아쉽다 1등 하긴 했는데 마지막 불안 콜콩이 못한게 아쉽네 대역전승 8연속으로 박수 이것이 바로 불안.. 아 불안 없는 콜콩인데 소소하게